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부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동생, 형님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벅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재경시도민 지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공은 던져졌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내 고향에 땅도 좀 마련하시고 빈집도 고쳐서 사시고 일주일에 이틀은 내 고향에 사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대구경북에서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구금제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감진전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